아 현진이도 예고 잘 찍고 싶다 조급할 필요 없어 스트레이키를 따라 이번 주 심플리 K-POP 미리 만나볼까요? 렛츠 고고고 사랑한다면 솔로로 돌아온 빅스레오가 부리면 봉헌 찍고 사랑하려 터치 앤 스케치 신이 카드를 만드실 때 청량한 반 스푼을 섹시한 반 스푼까지 맞다고 하죠 청량, 섹시돌로 돌아온 대장원생들의 카드가 부릅니다 렛츠 고고 그냥 어머머 하하 오케오케 채원과 채원이 왔다할 때 난 너무 설레 성숙한 매력으로 돌아온 라본메 태용 무대뿐만 아니라 강렬한 퍼포먼스에 저희 스트레이크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이번 주 심플 K-POP Don't miss out!